한 서대학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학기 강의를 중국인 유학생들만 별도로 여름방학에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 서대 학부와 대학원, 어학교육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350여 명은 일반 학생들과 분리돼 여름방학에 개설되는 집중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. 이 기간 중국인 유학생들은 모두 한 서대 기숙사를 이용할 예정입니다. 만약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여름방학 수강 계획도 취소하고 휴학을 권고할 방침입니다.